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 마음을 담다 손을 올려보세요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잎뎅마스 캠페인의 그룹을 만들어주세요 다 같이 수동 두 이번만 승리 다 같이 여기 다닐 것 같다 왔어요 과자는 어떤 걸 주문해 주실까? 과자는? 혈세를 빡나봐 박스를 올려주세요 박스를 올려주세요 아들 뭐야? 안녕하세요 7살 김영희입니다 크라파스를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그려서 멋진 하나가 되고 싶어요 보내주신 신발을 신고 용기 얻었습니다 꼭 필요했던 물품들만 골라 담긴 박스가 큰 힘이 됐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담아 선물해 온 롯데 플레저박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, 사회자립청년, 싱글맘 등 5년간 4만 2천 개의 박스를 선물해 왔습니다 롯데 플레저박스에는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골라서 선물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욕심 같았으면 거기 있는 거 다 담고 싶었어요 박스에 물품을 넣을 때마다 설렜어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박스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담아 기쁨을 선물합니다 롯데 플레저박스 롯데 플레저박스 조금밀동 우리의 핵심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